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제작한 또는 디카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일러스트 파일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열기에서 제가 촬영해놓은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그 캘리그라피를 하나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붓으로 쓴 듯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세밀한 디테일한 형태가 붓터치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리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실 때 꼭 포토샵, 일러스트, 컴퓨터로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좋을 듯 싶어요. 종이라던가, 돌멩이라던가, 유리라던가, 다양한 재료를 써서 디자인을 하시면 좋아요. 컴퓨터도 하나의 디자인 도구일 뿐이랍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선택하시고 위에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라이브 추적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옆에 풀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만화 그림, 기술 도면, 흑배로고, 탄생로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탄생로고로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로고로 하니까, 어? 일러스트풍으로 간단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아직은 그림 파일이에요. 일러스트로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오브젝트 클릭하시고요. 네, 이 오브젝트 안에서 레스터화 라고 있을 거예요. 레스터화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요. 네, 배경을 투명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해상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을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어, 팩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요.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요. 투명도 병합이라고 있을 거예요. 투명도 병합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레스터화, 팩터라고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레스터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팩터는 일러스트풍이 되겠어요. 팩터로 끝까지 올려주세요. 끝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파악이 누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일러스트로 변환이 된 거예요. 일러스트풍으로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내가 캘리그라픽 글자를 쓰려고 해요. 글자를 쓰려면은 브러쉬에 등록을 시키면 될 텐데요. 툴박스에서 페인트 브러쉬라고 했을 거예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으로 바꿔놓고 붓으로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가 걸려있나 본데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에 붓으로 아 뭔가 지금 안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지금 JPG 파일이라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얘를 컨트러 C 복사를 하고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글자를 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런 건 좀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죠?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캘리그라피 형태로 쓰도록 하는데 윈도우에서 여러분 윈도우 창에서 브러쉬를 제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얘를 캘리그라피를 여기다가 이렇게 쓱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삼포 브러쉬 아트 브러쉬 패턴 브러쉬 여러가지 있는데 북글씨 브러쉬는 안되네요. 그죠? 일단은 치솔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서 제가 요 위에다 넣는가봐요. 얘네들이 얘를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북글씨가 안되지? 일단은 뭐 예 삼포로 일단은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삼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막 뿌리는 거라 요렇게 되서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 지금 이미지가 포토샵에서 가져와서 약간은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기 안에 들어가긴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갔고 어 네 요 상태에서 어 뭐 북글씨로도 등록을 시켜줄 수는 있는데요. 예 북글씨로 등록을 안하면은 아트 브러쉬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브러쉬 체크하고 확인 그 다음에 방향 예 브러쉬 방향 포 뭐 원래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북글씨 선택하고 아트 브러쉬 선택하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오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 내가 이렇게 어때요 멋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 하게 되면은 멋진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글자를 쓰면은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자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네. 위에 거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고 얘를 단색 로고로 바꿔주고 오브젝트에서 투명도 병합 이걸로 바꿔놓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놓고 이렇게 넣어서 아트 브러쉬로 요렇게 처리했어요.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하나하나 작업을 해볼게요. 네. 요렇게 어때요. 좀 풍이 조금 다르죠. 약간은 네. 그 다음에 위에 거 선택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어볼까요. 반대로 요렇게 그어서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예. 느낌을 만들어 봤어요. 소라고 제가 글자를 썼는데 어때요. 한결 훨씬 더 예. 멋진 형태의 캘리그라피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음 모음 그리고 바치 고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캘리그라피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응용해서 포토샵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글자를 써갔으면 멋진 캘리그라피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내가 북극씨를 잘 못 쓰더라도 기본 형태만 가지고도 이런 멋진 캘리그라피를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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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